반갑습니다. 주식도울선생입니다. 네, 오늘 1월 27일 안내해드릴 종목 네, 지금 핫한 종목 네, 뉴플렉스 네, 뉴플렉스 안내해드릴거에요. 네, 뉴플렉스 안내해드리기 전에 우리 구독과 네, 좋아요 네,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네, 뉴플렉스 아, 발음이 잘 안되네요. 네, 제가 혓바늘이 서가지고 지금 혀가 엄청 아파가지고 조금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주주님들 한번만 봐주세요. 너무 요즘에 피곤해가지고 막 혓바늘이 다 썼네요. 네, 지금 우리 뉴플렉스 네, 금요일날 1760원 네, 상아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시회도 물량 잠겼어요. 네, 우리 1월 26일 네, 최고가 얼마 1760원 네, 상아가 마감했다. 네, 우리 주주님들 네, 우리 뉴플렉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왜 상아가 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 하면은 네, 우리 뉴플렉스 네, 뉴플렉스가 어떤 회사일까요? 우리 주주님들 네, 아시는 것처럼 뉴플렉스는 네, 우리 그 기판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이 기판을 만들어서 어디에 납품하느냐 네, FP 네, 이거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와 네, 아이폰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이제 그 부품을 공급 계약을 맺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애플 쪽하고 이제 그 음, XR 관련 주로서 좀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 상당히 좀 이 돌이 버벅버벅 거리고 계시는 게 있는데 진짜 혀에 혓반을 서가지고 진짜 아파서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하지만 정보는 네, 확실하게 준비해놨거든요. 주주님들 네, 이 돌이 증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 기자님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된 사람들한테 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애플 이제 공급 계약 관련된 자료 다 준비해놨어요. 이거 드리려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혓반을 섰는데도 이렇게 방송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주주님들께 이거 각종 자료와 정보 드리려고 이렇게 버벅버벅 거리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조금 버벅거려도 이쁘게 봐주세요. 이거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려고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네, 오타도 났네요. 삼성전자 네, S24 지금 예약 판매 중이잖아요. 네, 이거 곧 있으면 출시해요. 네, 이 돌드 S24 울트라 네, 1테라짜리로 주문해놨습니다. 네, 512기가짜리를 사면은 1테라짜리를 준대요. 그래서 1테라짜리로 네, 예약했습니다. 티탄 실버로 네, 티타늄으로 해서 예약 주문해놨어요. 네, 우리 주주님들 보시게 되시면 이 돌드 뭐 준비해놨다고 했죠? 뉴프렉스 네, 삼성전자 S24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기약과 네, 애플 비전 프로 XR 관련된 공급기약 관련된 자료 네,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혓바늘이 선 상태에서도 이렇게 방송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요거 자료는 무료니까 무조건 네,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와 정보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방송 드럽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주주님들 네, 우리 뉴프렉스 네, 외국인 형님들과 기관에서 네, 금융투자에서도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투신 왜 들어오겠어요? 기타법인 네, 보시게 되시면 개인 빼놓고 다 들어왔어요. 네, 개인만 개인만 매도했다라는 부분 네, 보시게 되면 우리 외국인과 기관들 왜 매집을 할까요? 네, 애플과의 관계 애플의 공급계약 그 다음에 삼성S24 네,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네, 우리 S24 지금 예약 판매하고 나서 국내 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해외에 네, 미국과 네, 일본 인도 시장에 이제 출시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뉴프렉스 더 올라가겠죠? 우리 주주님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뭐 애플 네, XR 네, 이거 고글처럼 생긴 거잖아요 사물인터넷 네, 이거 관련된 부품 공급계약 네, 이거 관련된 거 자료와 정보 이 도울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네, 이 도울에게 자료와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도울이 우리 주주님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와 정보 준비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인 차트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뉴프렉스 네, 보시게 되시면 네, 10월 네, 27일 네, 최저 3,750원에서 어제 1월 26일날 네, 고가 1760원 네, 찍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네, 바닥 살짝 다지면서 급등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엘리언트 파동 네, 엘리언트 파동 일으키면서 급등에서 올라갔잖아요 네, 보시면 이 상단에 매물대 이분들 누구예요? 개인인가요? 아니요 세력과 네, 기관 네, 기관 외인들 네, 어제 진입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매물대 8,000원대 네, 9,000원대 매물대 보시게 되시면 네, 우리 보시면 여기 세력 형님들 입장 네, 세력 입장에 있다 왜? 공급기야 왜? 공급기야 네, 어디? 삼성 애플 네, 이렇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출시하는 게 뭐? S24 시리즈 예약 판매 끝났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고디에서만 출시 판매하죠 예약 판매 끝났으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유럽 중국 인도 네, 일본 네, 차근차근 차근 이제 출시를 하겠죠 우리 갤럭시 S에 S시리즈에 이번에 뭐가 들어가요? 인공 인공지능 네 그래서 어부바 어부부 어부바린다 어부부 반도체 지금 어떻게 돼요? 급등도 올라가고 있죠 제주반도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등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거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왜 뉴프렉스가 갈 수밖에 없는지 재료와 부품 네, 맞아요 재료와 공급이 맞춰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S24 얼마나 잘났어요 여기에 공급기업 들어간다니까요 뭐 하루, 이틀 네, 이렇게 장사할 건 아니잖아요 네 뉴프렉스에서 S24 삼성전자와의 공급기업 관련해서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 계속 차근차근 납품하고 있잖아요 지금 S24가 하루에 17만 3천대 예약 판매 하루에 지금 그렇게 예약을 했대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갤럭시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좀 젊은 층이 아니 30대 이상부터는 거의 뭐 40대 중후반부터는 갤럭시 S24 쓰잖아요 갤럭시 폰 쓰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삼성페이 라던가 이런거 네, 이 돌드 네, 아이폰과 S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요즘에 삼성폰도 네, 사진 엄청 이쁘게 잘 찍힌다 아시죠? 네, S24에 관련된 부품 공급기업 그 다음에 애플에 네, 공급기약 비전 프로 비전 프로가 뭐예요? 그 이제 선글라스처럼 고글처럼 생겨가지고 네, 보는 이제 VR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네, 요런거 요런거 관련해서 지금 애플사에 이제 부품 공급사로 해서 우리 뉴프렉스가 이슈가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 만원? 아이, 더 갑니다 요거 매도 매도 타점 네, 잡아드립니다 그 전에 며칠 전에 도울 방송 보고 뉴프렉스 네, 문의 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 도울이 네, 어떻게 했어요? 네, 이렇게 매수가 잡아줬습니다 네, 1월 17일날 도울 방송 보고 네,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냈어요 네, 주식 도울 선생님 네, 18일날 장 전에 네, 6,100원 밑으로 잡으라고 네, 문자 보내드렸어요 답장 드렸어요 보이시죠? 네, 1월 18일 목요일날 오전 8시 40분 장 전에 6,100원 밑으로 잡으라고 했어요 네, 6,100원 밑으로 어떻게 됐나요? 네, 그때 최저가가 6,900원 6,910원인가 그랬어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 단가 매수 단가 잡아 드립니다 네, 6,900원이었어요 네, 보시게 되시면 이 도울이 네, 이렇게 매수 단가 이렇게 매수 단가 좀 잡아 드려요 1월 18일날 네, 최저가 네, 6,100원 밑으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번 이분이 6,100원에 매수 걸어놨어요 체결 됐잖아요 6,090원에 지금 이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얼마에 마감됐어요? 10,760원에 네, 지금 얼마 수익이에요? 6,100원에 사서 지금 현재 10,760원 그 다음에 도울이 운영하는 텔레방이 있어요 네, 텔레방에서 매도 단가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텔레방 도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시간으로 매수과 매도과 그 다음에 각종 자료와 정보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드리고 있어요 네, 보이시죠? 이거 도울이 운영하는 텔레방입니다 이 방도 무료로 네, 초대 입장시켜 드릴 거니까 무조건 요청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주주님들 네 이 도울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뉴프렉스 대형 전략 자료 삼성전자 애플 공급 계약 관련된 자료, 정보 준비해놨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삼성전자 뉴프렉스 관련된 자료와 정보 무료로 드리겠다라는 부분 네, 꼭 알고 가시고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이 도울이 운영하는 텔레방 꼭 입장하셔서 이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매수 타점 매도 타점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에 네, 상단에 있는 도울 전화번호 010-4903-4619번으로 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자료 네, 매수 타점 네, 매도 타점 잡아드립니다 네, 실시간으로요 네, 텔레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려요 네, 애플 네, 애플 XR 공급 계약 관련된 자료와 삼성전자 S24 부품 공급 계약 관련된 자료 요거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우리 주주님들 네, 문자 어디로 보내라고 했죠? 네, 010-4903-4619번으로 지금 당장 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우리 주주님들 010-4903-4619번으로 지금 당장 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돼요 네, 당연히 비용은 없이 무료로 네, 0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네,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받아가라고요? 네, 자료 정보 그 다음에 단타 종목과 수행 종목도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울이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거 좀 이렇게 버벅버벅 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LS 머티리얼즈 뿐만 아니라 뭐 신라제, 신성 델타테크 등 네, 이렇게 방송 보고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도 부담 없이 이분들처럼 이렇게 방 입장하셔서 많은 자료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4903-4619번으로 지금 당장 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돼요 네,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네 그럼 제가 뭐 드린다고 했어요? 네, 실시간 텔레방 초대해드리고 대응 전략 자료, 뉴프렉스 애플, 삼성전자와의 공급 계약 관련된 자료 네, 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에이, 아닐걸요? 제가 아는 정보가 더 많을걸요? 네, 그 관련된 자료와 정보 드릴 거고 매도 타점 잡아 드립니다 얼마에 팔지 모르잖아요 기다리다가 하락해가지고 손실 보지 마시고 정확한 매도 타점 가르쳐 드릴 테니까 010-4903-4619번으로 지금 당장 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은 무료로 자료 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자료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네, 이 도울은 방송 끝내고 이비인후과 들려서 혓바늘 난 거 치료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ft회닉 감사합니다.